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채권단 회의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태형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태형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량 계열사 지분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대주주 사제 출연만 해서는 400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난이도로 따지면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을 넘어 개인까지 이해관계자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태형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천억, PF 대출 보증은 9조 1,800억 원인데 채권단의 규모만 약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16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개정되며 채권단 협의의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을 넘어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영향입니다. 회사체를 보유한 일반 기업, 투자자도 워크아웃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태형건설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만큼 이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자들의 수많은 의견이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도 전부터 자구 노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점입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 경영진의 자회사 매각 대금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태형건설이 며칠 전 만기가 돌아온 상거래 채권을 일부 상환하지 않은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에는 대주주의 사제 출연뿐만 아니라 우량 지분, SBS 같은 것도 담보로 채권단에 제공하는 강력한 의지를 필요해야지만 채권단이 이걸 받아줄까 말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형건설은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해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형건설은 내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